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울산통기타 사랑이라는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미녀 삼총사입니다 박수 주세요 저희는 아줌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안에서 또 가사일도 돌보면서 여기 계신 분하고 같이 저희도 음악으로서 쌓인 스트레스를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레미 팩스폰 오픈에 우리 원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초대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픈 보니까 대성할 것 같아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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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사랑의 이야기만 부탁드립니다 달성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생각해주세요 나와 흐리서 지낸 날이 일시 바랍니다 뚜루뚜 나사리만은 하늘이 고생해 눈도 봐 눈도 봐 하늘이 고생해 정말 이야기해요 달성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뚜루뚜 나사리만은 하늘이 고생해 안녕, 안녕 내 사랑 Hinter성의 마음을 주시로 달성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내 눈이 부위에 앞서는 나만의 꽃이 나만의 아무도가 아무도가 인사를 타고 행복할까요? 당신과 함께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울린 거야, 어울리려도 당장 머리번 내 뚜루뚜 앞서울 거 가고 당장 머리두기 손에 누구도 봐 누구도 봐 함께 웃는게 더 빨리 해야 해 누구도 봐 누구도 봐 앞서울 거면 더 열심히 가면 돼 누구도 봐 누구도 봐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감사합니다